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있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의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니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일교들 말씀 가지고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보금증거가 되리라 보금증거되리라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금증거 저는 이렇게 장별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누가 보면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10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환란의 증조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금증거의 삶이 보금이 증거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둘 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둘 것이 보금증거하기 이전에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금을 누려야 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보금을 누려야 하는가 끝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어떤 우리 지역의 분하고 차를 한 잔 했는데 그런 갈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계속 보금만 증거하라고 현장만 나가라면 되냐 내게 힘들 때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계속 포커스를 전도 전도 현장 현장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좀 말이 안 맞는 말인데요 불교에서 윤회사상이 있다 윤회사상이 이게 어느 게 먼저나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나 성경을 통해서 보금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빌리포서도 내용 보면 빌리포서가 16분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민족이 민족이 지진과 기근이 그리고 12절에 보면 박해와 또 감옥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더 나아가서는 도움이 되어야 될 가정의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금을 증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바울은 빌리포서에서 보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나의 매임이 너희에게 보금의 진보를 나타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도 보니까 보금 증거하는 것도 맞고 보금 증거하다가 우리가 어떤 영적 문제 오는 것도 맞고 보금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상처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특히 사보금서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생 여인 같은 경우는 너무 기쁘니까 인생에 너무 답이 되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남편 다섯 명이나 남자를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인이 그런 건지 환경이 그런 건지 그런 속에서 답을 찾으니까 나가서 보금 전환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은 공동방역에는 보금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보금을 첫 번째 누려야 되는가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는 다른 말을 말하면 저보다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금요철학 때도 메시지 중에 뭐냐면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인데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고 예트를 깨라 그러지만 거기서는 아멘 되지만 실제 삶에 가서는 예트를 깨기 쉽지 않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24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 종의의 몽위를 매지 말라 그러지만 실제 본문 매수 있게 들으면서 두 가지가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재와 조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열두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했잖아요 완전히 해방했는데 운명에서도 완전히 해방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믿죠 믿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체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 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재의식과 상처와 질병과 낙심과 인간관계와 분노와 비교의식 열등감 여기에 안 잡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잡히지 여러분은 안 잡히네요 저는 잡히거든요 잡힙니다 열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저는 이제 적용하기를 실제 누리면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넘었습니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넘어설 만큼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 아까 얘기했지만 저부터도 당장 문제가 오면요 쉽지 않습니다 문제 쉽지 않아요 문제 속에 갇히게 되고요 문제가 전혀 문제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저기 우리 한지수 전사님처럼 공부 잘하는 분은 수학 문제 문제 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데 공부가 쉽다고 저는 문제 됩니다 수학 문제 도통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우리 전사님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어떤 전사님 어제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대학원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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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원을 저기 총신대학원을 수석으로 접했다고 했는데 공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가 문제됩니다 문제 와도 괜찮다 이게 쉽지 않아요 문제 속에 이 갈등 그리고 당황, 염려, 불안, 초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누릴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답이에요 괜찮아요 성립충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암이 왔다 가정에 문제가 왔다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3시 50분이라서 왔는데 딱 이거 왔는데 이제 5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설교 원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어떡할까 얘기하다가 야 큰일 났다 물론 이제 머릿속이 있긴 있지만 원고를 안 가져왔어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전화하면 놀랄 거 아니냐 전화 소리 들으면 놀라잖아요 전화하면 할까 말까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갑자기 전화하면 새벽에 놀라잖아요 결국 전화해서 이렇게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저는 내 이름으로 말리며 아마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검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이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미스바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고요 다시는 종의 멍이를 매지 않을 만큼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여러분 좋으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두 번째 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셔야 되는가 분명히 보니까 18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 속에는 두 번째로는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들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듣는 것이 뭡니까 완전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해방 다시는 종의 멍이를 매지 말라 그런데 이번 주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복음인데 당신 내 속을 몰라서 그렇다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이신데 무슨 복음이냐 내가 내가 알고 사단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겉으로는 복음이 체가하지만 속에는 율법이 두 번째로는 체질에 대한 부분 체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아홉 가지 있잖아요 그죠? 삼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 3, 7의 빛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 나, 현장, 교회 이 축복을 누리면요 자꾸 바뀌게 돼 있습니다 종의 멍이를 맺지 않게 돼 있습니다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좋으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머리털까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완벽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드리면서 복음 증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 증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그래서 24시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물론 설교를 막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쳐야 되잖아요 우장선 뒤에 보면 노타키스인데 거기 하나 아파트도 있어요 비싸요 근데 거기 폐지 줍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목요일날 캠프를 하는데 몇 번 만났어요 폐지 줍는 분인데 76세인데 제가 볼 때는 젊은 분이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집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딸은 좋은 대학 나올 때 딸은 시집가서 딸한테 사는데 아들하고 사는데 이렇게 5년 전부터 사는데 아들에게 집을 사준가 봐 이분이 하나 아파트도 괜찮거든요 근데 폐지를 줍고 계세요 아들이 이제 좋은 병이라 장가도 못 가고 40대 중반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폭력도 향하고 그래서 이제 보금을 우리 지역에 있는 집생도 전하고 저는 처음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다음 주에 그냥 길에서 얘기하다가 길에서 보금 전하다가 다음 주에 10분만 시간을 내달라 차 마시자 싫어해 싫어하려다가 만났어요 그 다음 주에 흑암을 검체 꺾고 보금을 다 전했어요 보금을 다 전했더니 자기 얘기도 하고 가정 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성이 됐어요 5년 동안 또 저쪽 서울 쪽에도 집도 있더라고요 자기 집도 있고 남편은 이제 19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기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다면서요 남편 문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저한테도 보니까 목사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멋있어질 것 같다고 관상 봐주겠다고 거꾸로 해버렸죠 그런데 이분이 한글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지나간 애인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어르신 죄송한데 어르신은 꼭 굿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무속인 두 명이 동시에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두 명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잡혀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만났어요 부인병으로 오길래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 전주는 괜찮았는데 흑암을 꺾어서 그런데 이번 주는 상태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지역의 집사님이 같이 갔는데 같은 팀이 돼가지고 그런데 목사가 보여주려면 막 억지로 하겠지만 아 챙피당할 것 같더라고요 영적으로 상태가 완전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운명을 못 바꾸겠다는 거 못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조조에서 너를 속량하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너를 건지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리라 운명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몇 년 동안 코로나 전에 운동하고 가끔 가는 김포 쪽에 사우나 있는데 거기가 장로님이 운영하는 분이 기존교회 장로님이 저를 싸게 해줘서 가는데요 정말 기존교회 분이라 그분이 특수한 것 같아요 정말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나 일하시는 분에게 덕이 안 될 정도로 고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끝내야 되는데 주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참 그렇게 궁색합니까 전도를 위해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 안 돼요 몇 년 지났어 거기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카운터에 카운터 일하는 사람하고 셋이 나은 사람하고 완전히 그거 삶았죠 보금으로도 삶기도 하고 그냥 사다 주고 막 해가지고 관계해가지고 목상이 같으면 믿겠다는 거죠 일단 시간 없이 다 얘기 못하고 카운터는 아예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5천원 갔는데 카운터에 저녁 늦게 애터미 하시는 같은 교회는 아닌데 여자분이 이렇게 잠시 시간을 와서 이렇게 알바해 주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좋으세요 그랬더니 기존교회 분인데 자기 코로나 때 한 번도 빠지 않고 예배드렸다고 그랬더니 한 2, 300명 모이는 김포교회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성경을 낭독한다더라고요 내가 오면서 딱 생각합니다 아 그분에게 장로님이 못한 전도에 대한 부분을 보금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교회이지만 어떻게 보금을 전해야 되는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 보금이 증거되는 부분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면 도망가고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금을 누릴 만큼 아니 모든 환경을 누릴 만큼 보금을 누리셔야 되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보금을 증거할 만큼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